마니또 님이 그렇게 대놓고 욕을 했는데 제 옆에서 진짜 몰랐어요. 지인 씨인지 모르고 그냥 밥 먹으러 같이 갔을 때도 내 마니또 죽었다고 어떻게 잘못하셨습니까?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?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조금 소심하게 했어요 선물로 1시간 경호 이용권을 드렸어요 제가 경호를 해드리는 거죠 1시간 동안 목숨 걸고 내가 다 막아줄 수 있다고 이건 나중에 천천히 매콤필할 때 쓰게 코팅에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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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고민하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돼 보라색깔 피어있어 여기 빨개지 있어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 하나 둘 왜 갑자기 10년에 다 복되어 이런게 진짜 몇개월간의 대장정에 마지막 보면 오늘 말고 내일 생각하는 시간을 달라지 아니 뭐 이런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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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